안녕하세요. 바크 입니다. 682가 가진 숨겨진 기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82 ZX가 이 기계도 스튜디오에서는 녹음 머신으로 많이 쓰는 데크 입니다. 근데 이 기능 중에 RAMM 이라는 기능이 682에 들어 있어요. 이 RAMM 이 어떤 뜻이냐면 랜덤 억세스 뮤직 메모리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셔플 기능처럼 이것저것 곡의 순서를 뒤죽박죽 섞어 가지고 자기가 재생을 해내는 그런 기능인데 곡은 1000에서는 그게 돼요. 682 같은 경우는 곡은 안되고 곡의 순서를 건너뛰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뭐 660 670도 마찬가지구요. 여기 보시면 왜 있는지 모르는 디지트 표시가 있고 RAMM 이라고 써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사용자 분들 중에 대다수가 저걸 되게 궁금해 해요. 저게 왜 있을까 저게 불을 들어오는 꼴을 한번도 못 봤는데 표시창 디지털 표시창에 꽤 큰 부분을 제가 차지하고 있거든요. 겉에서도 보이고 불은 안 들어오지만 저게 불이 들어옵니다. 사용하지 않아서 안 들어오는 거죠. 오늘은 그걸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AMM 을 켜시려면은 요 4개의 버튼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 Q 기능은 아마 다들 아실텐데요. 포즈랑 빨리감키를 누르면 Q가 되죠. 어? 잠깐 뭐가 켜졌었죠 여기. Q일 때 쓰는 기능이 RAMM 이에요. 이 빨리 한 끼를 누른 상태에서 포즈 눌러도 Q가 되거든요. 여기서 포즈 버튼을 한번 더 누르면 1, 2, 3, 4, 5 카운팅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6이면은 6곡을 건너뛴다는 얘기에요. 지금 한 곡 건너뛰었구요. 너무 많이 올렸네. 이거 너무 많이 올렸을 땐 뺄 수 있어요. 이 레코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1. 지금 이 곡을 건너뛰면 다음 곡에서 이제 재생이 시작이 되죠. 빨리 한 끼를 누르고 포즈 버튼을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한 끼를 누르고 포즈. 그리고 원하는 만큼 포즈 버튼을 계속 누르면 돼요. 아주 쉽죠. 쉽습니다. 쉬운데 여기에 그런 내용을 전혀 안 써놨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쓰지를 못하는 기능입니다. 제가 주변에서 본 분들 중에 682 ZX에 이 기능까지 긁어 쓰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10%도 안 될 거예요. 하여튼 그리고 빨리 감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대감기에서도 이게 적용이 돼요. 대감기에서도. 뺄 때 레코드 버튼 누르시면 뺄 수 있고요. 이 경우 대감으면서 카운팅을 하고 곡 처음에서 재생이 시작되죠. 자 이게 바로 RAMM 682의 RAMM 입니다. 670, 660, 681 다 대동소의 한 방법으로 진행이 되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고요. 사용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이 RAMM은 곡과 곡 사이가 한 3초 이상의 빈 공간이 있어야 돼요. 3초 이상. 4초 정도면 안전하고요. 3초면은 약간 아슬아슬하고 2초 다. 빈 공간이 2초면은 얘가 운 좋으면 인식하고 운 나쁘면 건너뛰어요. 그러니까 복불보이죠. 안전방울 3초 내지 4초 정도 빈 공간을 만드시면 아주 편리하게. 테이프에 몇 곡이 있다. 그 곡의 순서 원하는 대로 빨리 감기 되감기를 해서 곡을 들을 수 있는 거죠. 이건 이제 수동식이지만 기능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사용할 때 편의성에서도 많은 차이를 줍니다. 660, 670, 680, 681, 682 이 시리즈의 데크를 갖고 계신 분들은 RAMM을 잘 활용을 하시면 더 편리한 데크 생활이 되실 겁니다. 물론 천재텍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욱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오늘은 682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